kbs e tv 살림남투 합류 최수종 장로 하이라 권사 선한 영향력 2억 원대 기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와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god bless the world 최수종 하이라 살림남투 첫 등장 새 mc 최수종 하이라의 등장과 함께 살림남투 시청률이 12%를 돌파했다 1월 9일 방송된 kbs e 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2부 시청률이 수도권 기준 11.5% 전국 기준 12%로 2주 연속 상승하며 8주 연속 동시간대 예능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구독자 최앤에이 구독자분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수종 하이라씨는 여와의 증인 신자인가 대답은 노입니다 놀라운 크리스천 가족 최수종 장로 하이라 권사 조하문 목사 최지원 사모 최수종 장로의 매형이 조하문 목사입니다 출석교회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탤런트 최수종 장로로 임직 대한대 예수교 장로의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단임 목사 조하문은 탤런트 최수종 피택 장로의 시무장로 임직식을 추석 감사주일인 2017년 11월 19일에 거행했다 최수종 장로는 지난 9월 24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출석 교인 중 총 8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82표 무효 2표를 획득하여 97%의 득표율로 피택 장로로 선출됐다 이날 임직 예배는 조하문 단임 목사가 예배의 의미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했으며 한편 이날 엘크로 직장 신우의 가수 김건모의 친형 김경모 형제는 최수종 장로가 좋아하는 찬성과 323장과 조하문 단임 목사의 설교 말씀이 인간의 죄된 생각을 지배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오장육부를 깨끗하게 만든다면서 하나님 먼저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마인드로 세상에 나아가는 사역적인 정신의 비즈니스인 엘크로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결론 최수종 장로는 이단 여화의 증인 신자가 아니라 정통 장로교의 장로입니다 최수종 하이라 살림남 입맞춤 최악락 하차 평연석의 눈물 살림남 투 후임은 최수종 하이라 최악락 평연석 부부가 살림남 투에서 하차했다 1월 2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 투에서는 MC로 활력했던 최악락 평연석 부부의 하차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날 평연석은 제작진에게 감사하다 부족한 점 많은 제가 했으로 4년을 했는데 잊지 못할 거다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최악락 평연석 부부는 지난 2017년 살림남 투에 합류해 맛깔스러운 진행으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특히 오랜 공백기를 가졌던 평연석의 화려한 복귀작이 되기도 했다 이덕의 평연석은 2018 KBS 연예 대상에서 최악락과 베스트 엔터테이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약 4년 만에 살림남 투 를 떠나는 가운데 후임은 연예계 대표 인꼬부부인 최수종 하이라가 합류했다 한편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투는 스타 살림남들의 리얼 살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공연예술가 팝핀현준, 탤런트 김이루, 트로트 가수 노지훈, 영화배우 윤주만, 영화배우 정성윤이 출연 중이다 최근에는 전 야구선수 양준혁이 합류했습니다 살림남 투 소감 발표 제가 바로 살림남인데 최수종은 TV로 보던 살림남에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사실은 제가 살림남입니다 밖에서 일 안 할 때는 너의 집에서 똑같이 살림한다 설거지도 한다고 말했다 당뇨 위험 치사랑의 달달함을 과시하는 인꼬부부 연예계 대표 인꼬부부 최수종 하이라 부부 이렇게나 적극적인 아이콘택트를 1987년 젊음의 행진 투 MC 이후로 처음 하이라는 1987년도 젊음의 행진 이후로 함께 MC를 맡은 게 처음이다 최수종 씨한테 편하게 의지하겠다 이번만큼은 제가 최수종 씨한테 편하게 의지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애틋한 두 분 달달함 과다 분비가 걱정되는 인꼬부부 이에 최수종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다보면 제가 의지하게 된다고 달달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결혼 28년 차임에도 변하지 않는 부부회를 보여주며 대한민국 대표 인꼬부부로 사랑받고 있는 최수종 하이라 부부는 이외에도 시도 때도 없이 서로를 꿀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스튜디오를 핑크빛으로 물들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녹화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반전됐다 산림남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과거를 회상하던 하이라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는가 하면 최수종의 배려에 솔직히 불편한 마음도 있어라는 폭탄 발언으로 최수종을 당황하게 했다 또한 두 사람은 때때로 의견 차이를 보이며 티격태격 신경제를 벌였다고 해 24시간 달달하기만 할 것 같은 최수종 하이라의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현실부부 케미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라는 저희는 특별한 애칭이 없다 저는 오빠라고 부르고 최수종씨는 자기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최수종은 예전에 제가 했던 게 자기 자기 도자기였다라고 애처가 더운 표정을 지었고 하이라는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했다 이에 최수종은 어차피 알려진 거 어떠냐 평생 이렇게 살 거다라고 답했다 하이라는 시간을 아껴서 운동하는 김예린의 모습에 대해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몸이다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최수종은 자신 또한 탄수화물을 2년 동안 먹지 않았던 일화를 전했다 배조영 역할을 할 때 거의 2년을 밥을 아예 안 먹었다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살이 통통하게 찔 수는 없다고 했더니 연출이 너무 안 먹는 걸 보고 감옥에 갇힌 신에서 주먹밥을 먹게 한 거다 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인꼬부부의 선한 영향력 최수종 하이라 부부 2억 상당 손소독제 2만 개 지원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한파를 녹이는 연말 선행에 동참했다 하트하트 재단은 재단의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화장품 전문 브랜드 제이온 코스메틱과 함께 전국의 저소독층 아동과 소외계층을 위해 판매가액 2억 원 상당의 손소독제 2만 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 및 저소독층 아동에게 손소독제 1만 개를 기부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와 기부로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며 선한 영향력을 전해온 최수종 하이라 부부는 코로나19의 겹친 한파로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소외 아동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할 수 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수종 하이라 부부는 지난 2007년 하트하트 재단의 친선대사로 위촉된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등 긴급재난과 가난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위한 집짓기 의료봉사팀 지원 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국내에서는 장애와 질병으로 소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음반 수익금 및 광고 모델력 기부 목소리 기부 등 다양한 후원과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크리시안 튜브도 최수종 하이라님의 가족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